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연주야! 다시 발레 배우고 있어? 작은 엄마가 학원만 해줄까? 됐어요! 난 배 배우고 싶은데 엄마가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지 나중에 시켜준다고 했잖아 그니까 그게 언젠데! 우리 집 망한 거 애 발레 하나 못 시키는 거 다 그것 때문이라고요 명당이라고 들어봤니? 우리 소풍 갈래? 우리 할아버지 소원 들어드리자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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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